이거 보이시죠? 이거 뜯지 않았어. 뜯으려다가 내일 여러분들은 같이 봐야겠다. 희망하는 게 코난이랑 머리코고로랑 란. I don't want to get the same box. 일단 이거 먼저 제가 뜯어 제껴 볼게요. 아 이거 엄청 떨리네요. 이거 뭐지? 이 카드 그대로 나오는 건가? 신이치! 네 근데 I like Conan and Shinichi. 아 나 신이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? 잘난 채 해가지고. 이 카드대로 나오네. 아 코난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.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. 딴딴딴딴 따라따라 따따딴. 참고로 전 덕후는 아니에요. 제가 오 driveway는 없죠. 제발 코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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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화! 란 나왔어 란! 아 커플로 나도 해야겠구만 란. 마지막입니다 마지막. 잠시만 기도해 주세요 Everyone free 제발 떨려서 못 보겠어 떨려서 못 보겠어 어? 아 근데 코난이 안 나와서 너무 아쉽다 아 진짜 코난 갖고 싶었는데 컴퓨터까지 있어 컴퓨터까지 하이바라 하이바라 짜자잔 어? 아 예 괜찮습니다 다이져브 하이바라 하이바라는 좀 세우기가 힘들어서 기합 신이치랑 혹시 코난 바꿀 사람? 신이치 또 코난 가이로 되기를 힛락 오니가이시마스 오피셜.베이제일리 지메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나도 코난인 줄 알았는데 아까 진짜 이렇게 스윽한데 아 덕후 같지만 이참에 코난 관계자분들에게 코난이 이즈모 다이져브 하이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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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Se7 제가 코난에 일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제가 정말 행복할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코난이로 보시고 저는 안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코난 어딨고, 저 중에 춤하는 전부 코난은 안됩니다. 땡큐 볼 워싱. 썸네일 하나 뽑아야겠다, 썸네일. 아, 됐다. 아, 이 정도면 썸네일.